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31일 화두주 turn입니다. 그러나 이 화두는 블루클리프 레코드의 화두 83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여기, 다른 스토리를 얘기할게요. 한일, 범어로블 엄양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쥬 저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조쥬 조쥬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제 메스톨 조쥬 said, 그러면, 가져가세요. 여기, 괴로운 엄양 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 소식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식은 다른 소식입니다. 소식은 젠 메스텔 운문을 물고있습니다. 젠 메스텔 운문을 물고있습니다. 젠 메스텔 운문은 마운트 수메루가 있었습니다. 젠 메스텔 운문을 물고있습니다. 무엇이 말이죠? 이 화두에 대한 관점을 유지하십시오. 화두에 대한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두에 대한 관점을 유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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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두에 대한 관점을 유지하십시오.